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만들 때 for를 쓰는 동사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사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사주다 사형식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make 만들다 빌드 짓다 건설하다 get은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사주다 가져다주다 얻어주다 cook 요리하다 order 주문하다 do는 하다라는 말도 있고 베풀다 주다 그 다음에 choose는 고르다 선택하다 find는 찾다 leave는 떠나다 남기다 이 동사들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y는 받자로 발음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make는 만들다 할 때 매 로 발음을 하니까 밤에 빌드는 빌드 앞에 발음 이용해서 비 로 get은 get 유사 발음 이용해서 게로 요리하다 할 때는 그대로 의미를 가져옵니다. cook은 요리하다 그 다음에 order은 주문하다 밤에 비교율이 주문하다 밤에 비교율이 주문하다 밤에 비교율이 주문하다 의미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choose find leave 인데 유사 발음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주문하다는 old고 그 다음에 하다 7번 되겠습니다. 7번 베풀다 주다 호이타이를 베풀다 주다 choose 가 8번 choose 하고 발음이 유사하게 초 find 9번 파 리버는 10번 리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밤에 비교율이 주문하다 요리에 초파리가 있는 거 심상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비슷한 바람 유사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는 의미를 이용해서 유 의미한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반복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 I bought him a watch 나는 그에게 시계를 하나 사 주었습니다. both은 by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힘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게 a watch는 직목 뭐 뭐 얼럴 나는 그에게 시계를 하나 사 주었다 by 동사 봉사의 내용 동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시계를 하나 사 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bought a watch for him 그를 위해서 나는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2번 she made me a kite 그녀는 나에게 연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3번 they built him a new house 그들은 그에게 a new house 새 집을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built 지어줬다 build 짓다 건설하다의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They built a new house for him 그를 위해서 그는 새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4번 I got her a wrist watch I got her a wrist watch 나는 그녀에게 wrist는 손목 watch 시계 그녀에게 손목 시계를 하나 사 주었습니다. I got a wrist watch for her 그녀를 위해 나는 손목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5번 she cooked him Meals 그녀는 그에게 식사를 요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meal 식사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She cooked the meals for him 그녀는 그를 위해서 식사를 요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6번 I ordered him 10 pencils 나는 그에게 10개의 연필들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10개의 연필을 주문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I ordered 10 pencils for him 그를 위해서 나는 연필 10개를 주문했습니다. 7번 Will you do me of favor? favor 부탁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favor 이란 말은 호의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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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행위 부탁 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Do는 하다 라는 말도 있고 베풀다 주다 라고 하는 의미로 써 8번 8번 I choose you a good book 나는 너에게 좋은 책을 골라 주겠다 You 너에게 좋은 책을 한 권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골라 주겠습니다. I choose a good book for you 너를 위해서 좋은 책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9번 Can you find me my bag 나에게 나의 가방을 찾아 줄 수 있습니까? Me 깜모 나에게 my bag 나의 가방을 Can you find my bag for me 나를 위해서 Can you find my bag 나의 가방을 찾아 줄 수 있습니까? 10번 We left him plenty of work 우리는 그에게 많은 일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일을 남겨 주었다. We left plenty of work for him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장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다음은 나에게 사전을 하나 사주었다. 다음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 사주었다 by 과거 both 다음 both 나에게 과목입니다. 본 me a dictionary Tom bought me a dictionary Tom bought a dictionary for me 이렇게 삼행식으로 바꿀 수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2번 수전 나에게 연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수전 사형식 문장으로 수전 만들다 make 동사 과거 made 나에게 made me 감목 a kite 수전 나에게 연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해주었다. 3번 백이 하나 나에게 가져와 get 동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에게 직접 목적어를 get me a pillow 백이를 하나 나에게 가져와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get 대신에 bring 동사 bring me a pillow fetch 가서 가져오다 fetch me a pillow 유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그에게 재미있는 책을 골라 주었습니까? 조동사 deed 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어 봅시다. did you 당신은 그에게 재미있는 책을 골라 주었습니까?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동사 choose did 주어 동사 원형 did you choose 그에게 감목 him him an interesting did you choose him an interesting book? did you choose him an interesting book? 5번 그는 나에게 필통을 하나 주었습니다. 주어는 he 여기에 쓰는 주다라고 하는 기부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gave 나에게 간접 목적은 me 필통 a pencil case 필통을 하나 그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기부동사의 과거형인데 사명식으로 바꿀 때는 he gave a pencil case to me 이렇게 주어 및 방향의 내용 동사이기 때문에 전사 to 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6번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하나 하였습니다. she asked 여태 질문하다 ask 에 이리 붙여서 과거형입니다. me 간접 목적은 나에게 a question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하나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행식 문장을 삼행식 문장으로 바꿀 때 전체자 for 를 치아는 동사 유형들을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밤에 빗개 여리 주문하다 주문하다 초파리 by를 by는 1번입니다. by 사다 그 다음에 man make 만들다 동사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b는 빌드 근스라다 집다 라는 동사고 어깨는 get 갔다 사다 가져오다 그 다음에 요리하다 5번입니다. cool 낱말의 의미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문하다 order 그 다음에 하다는 the 하다 뭐뭇을 주다 베풀다 저 를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로 그 다음에 파 파는 파인데 찾다 발견하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찾아 주다 그 다음에 리 리는 leave 떠나다 남기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남기다 밤에 비계요리 주문하다 초파리 밤에 비계요리 주문하다 초파리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반복을 해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단어들을 쭉 써보면 되겠습니다